아, 야! 왔는가, 벤터.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네. 누구? 내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온 건가? 정말 끈질기군요. 아무리 찾아와도 에레브의 보물은 내주지 않을 거예요. 글쎄, 그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은데?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과 회담을 갖기로 했어요. 이곳 에레브에서.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. 그렇게 우울한 표정만 지으면 빨리 늙는다. 당신은 웃는 얼굴이 제일 잘 어울려. 벤터, 그대에게 전해줄 것이 있네. 아니야? 아, 으랭을 많이 받는 건가? 그대에게 전해줄게 하며 Yuva! 이곳에 불러도 한 번 더 적응이 될 것 같아.